그리스 수도에서 열린 하포엘 예루살렘팀과 아테네 간의 농구 경기장에서 현지 그리스 팬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이스라엘 측 팬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4월 13일 헤르초크 대통령은 아랍도신 슈파람을 방문하고 이스라엘은 성전산과 알악사 무슬림 사원의 현상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전격 합의 후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위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을 공습할 경우 사우디 영광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우디 이란 타결로 사우디와 시리아가 그리고 이란과 UAE가 관계 정상을 이루고 4월 12일에는 시리아와 이란 대표단이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4월 13일 2017년 카타르와 관계를 끊었던 바아레인이 카타르와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4월 14일 사우디 제다에서 아랍 국가들의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시리아의 아랍 연맹 복귀를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산 무기와 탄약이 시리아로 이입되는 것을 경계하는 가운데 이란이 시리아행 지진 9호 항공기로 무기와 군사장비를 옮겼다고 한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미드로르 이스라엘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 없이 공격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텔라북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로 이탈리아 관광객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6월절 연휴 전후로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두 차례 테러 공격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속되는 무력 충돌과 테러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